W.A.S.D. 키를 눌러 MPC 가까이 다가서서 F키를 누르면 퀘스트 진행, 텔레포트 등 모든 MPC 인터랙션이 가능합니다. 머리 위에 빨간 느낌표가 있는 MPC는 플레이 흐름을 연결하고 세계관을 전달하는 미션 퀘스트를 가지고 있으니 반드시 만나보세요. 사냥 후 드랍된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배경 곳곳에 채집물을 수집할 때도 사용되는 F키 득템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!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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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